오늘은 사건 사고가 없잖아요. 심심하겠는데요. 사건 사고가 있어요. 어떻게 좀 미저나고 보니까 좀 해피해졌어요. 아우님이 옆에 케어를 잘해줬구나. 그러니까 역시 한 번씩 아우님이 아우님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해피해지는 것 같아. 아우님하고 헤어지면 다 지옥이 구렁트로 빠지고 아우님은 역시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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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다보니 앙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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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그니까 나도 처음에 오해할 뻔했어 아니 이대현 사진은 하나도 없는거야 대현이 거기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 또 셌구나 아잇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